안녕하세요. 주니안입니다. 오늘은 등 운동, 어깨 운동, 그 다음에 하체 복근 이렇게 했습니다. 하체는 제가 많이 좀 그동안 그만 쉬었기 때문에 하체는 매일 그냥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단 등 운동하고 쉬는 타이밍 하체 운동하고 등 운동 하체, 요거를 10세트 정도 대략 하고 복근이라는 운동은 또 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뭐 아유! 네! 파이팅!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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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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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1, 2, 3, 4, 5, 6, 7, 9, 10 1, 2, 3, 4, 5, 6, 7, 10 1, 2, 3, 4, 5, 6, 7, 10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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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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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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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timization. 안녕. 政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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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주